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하려고 백소된 남자 코백남입니다 다음주 바로 국내에서 가장 큰 블록체인 행사 KBW, 코리안 블록체인 위크가 시작됩니다 제가 이건 매년 참여했었는데 올해는 워커일에서 진행될 예정이구요 파트너십도 이번에 굉장히 빵빵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보고 있는데 어마어마하네요 웬만한 전세계 코인 프로젝트는 다 오는 것 같아요 미드에 코백남 딱 있어주면 좋은데 그럴 리가 없죠 자 근데 여러분 중에 이 KBW 즐기는 방법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무래도 처음 가게 되면 어디서부터 뭘 구경해야 할지 모르실 텐데요 제가 오늘 방법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메인 행사 이틀 중 하루 정도는 메인 행사 부스를 한 바퀴 돌아줍니다 쭉 돌다 보면 부스에서 선물들을 줄텐데 그 선물들을 챙기고 네트워킹을 살짝 하면서 티켓이 있으시다면 컨퍼런스를 듣고 그러고 한 바퀴 싹 돌고 나왔다면 진짜 KBW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와 근데 이거 부스를 도는데도 하루 왠종일 걸릴 것 같긴 합니다 신기한 게 항상 보면 KBW는 한여름이 지나고 저녁은 시원한 초가을에 진행되는데요 바로 이 저녁부터 강남과 성수, 잠실 등 서울 핫플레이스에서 사이드 파티가 열리게 됩니다 특히 올해 사이드 파티에는 다양한 연예인들이 참석할 예정인데요 한 프로젝트에서는 워터밤 여신 권은규의 등장 소식에 벌써부터 시끌시끌합니다 그리고 다이나믹 듀오, 디제이 쏘다 등 유명인들이 놀러올 계획이구요 그래도 우리는 찐 코일러니까 웹3 유명인사들의 행보도 중요하겠죠 바로 지금 보이시는 게이트 아이오 거래소에서 진행되는 사이드 파티는 9월 5일날 진행되는데 자 스페셜 게스트 이날은 시바이누의 코파운더 샤이토지가 깜짝 게스트로 올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선착순 200명만 행사장에 들어갈 수 있게끔 조절하는 것으로 보이구요 이 행사 장소는 제가 작년에 저스틴선을 만났던 크래프트 72에서 진행되는데요 바로 이 장소는 반얀트리 바로 옆에 있고 거기서 디제이 이즈리얼부터 한지, 제이소 등의 라인업과 저녁 6시부터 다양한 음식과 칵테일 그리고 네트워킹이 진행되며 마지막에 스페셜 게스트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아마 저시바이누 코파운더겠죠 혹시나 9월 5일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영상 설명에 있는 로마 링크 신청하시고 어차피 입장료는 무료니까 만약 신청자 200명 안에 들으셨다면 참석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코인하려고 백소된 남자 코백남이었습니다